제가 좀 친절해요? 이러려고 했죠? 네. 제가 친절하죠. 그래서 VM 1-13 하기로 했습니다. 지우... VM 1-13 오케이.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? 스네이크죠. 쓰는 방법은? S A 네 두고요. A K E E E E 그래서 무슨 시고? 명이니까 이름시가 아니고 무엇이니까 이름시고요. 그 다음 무슨 시고? 하다시죠. 오케이. 스네이크 그 다음에 스케이트 스케이트 쓰는 방법은? 음 스케이트 그리고 A C 오케이.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냈죠? 이트 이트 그럼 스키트 음 음 음 음 뭐라구요? 에이트 에이트 소리를 내고 있죠. 에이트가 내는 4가지소리 에이트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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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어 pc nyt으십니까? 여기서 내 이름을 불러주죠 여기에 소리 안나는 이가 있을 때 끝에 소리 안나는 이가 있을 때 건너 건너 집에 가서 니 이름 뭔지 물어봐요 오케이 무슨 시고 이름 시죠 하다시 이름 시 스케이트 그 다음에 플레이트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에이트 소리 내고 있죠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접시 그 다음 계속해서 레이스 레이스에요 레이스에요 레이스죠 레이스 아니죠 레이스는 달리기 경주를 레이스라고요 레이스 쓰는 방법은 네 레이스 씨 말고가 아니고 C가 맞죠 왜요? 맞으니까요 레이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레이스 면 얘가 뭐가 되고 있죠 스 S가 내고 있어요? 네 안녕하세요. 그러면 L은 을 소리내고 C가 S가 을스네. A, C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A, S 소리 내고 있죠. A, S 네요. A, S 얘가. OK. OK. 그래서 무슨 C고? 또는 하다 C로 쓰이죠. 그럼 베이크 쓰는 방법은? C, C 말고 C, O, O라 왜? K, K, C는 많이 봤어도 K, C는 본 적이 없다. 아이구야. 강화 보니까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지 않아요? 에이트. 그렇지. A, S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A, S 되고 C 들어가요. 여기에 T 들어가면 A, S 되고 A, S 되고 A, A 되고 A가 A 되고 중간에 글 소리 바뀌고 이러면 계속 나오네요. 그렇습니까? 무슨 C죠? OK. 그 다음에 DATE 쓰는 방법은? DATE. 무슨 C죠? 이름 C죠? DATE. 그 다음에 GRAPE 쓰는 방법은? DATE. A, B, A, S 땐 아 These qualities. OK.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있어요? Ape 되고 있죠. Greetings. 무슨 C죠? G Beloved Scope. G Liep, Tasters. OK. Take a, B A, B E.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있죠? verse a couple happens, G栗iner services 또, 하다 C죠? göerциis, 언론 Dos, M pipe, Nietzsche, PT, M Nazer factors FACE 쓰는 방법은 OK 그래서 얘가 또 뭐가 되고 있죠? A씨가 되고있나요? 요건 하지 마시고요 OK 무슨 시구? 또는 이름씨가 하다씨로 쓰이네요 그 다음엔 CAKE 너무 너무 많이 봤죠? OK 그 다음 CAKE 쓰는 방법은 OK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있죠? APE 되고있네요 OK 그 다음 RACE 쓰는 방법은 OK RACE RACE하고 RACE하고 소리가 다릅니다 OK 잘했습니다 시험치고 뵈러가세요